영국 서부 작은 도시 슈루즈베리 이곳은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윌리엄 월샴 하우 목사도 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국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앞길이 보장된 영국 국교의 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우 목사는 평탄한 삶을 버리고 공장 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공장들이 밀집한 곳은 언제나 빈공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어서 사제들은 아무도 노동자들에게 오기 싫어했습니다. 하우 목사는 무려 28년간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목회를 은퇴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빈민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가 목회를 하면서 썼던 찬송가는 주예수 대문 밖이라는 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하우 목사의 눈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 문 밖에 외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재 시골 외딴 마을에 하우 목사를 기리는 기념비만 남아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우 목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복상해봅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우 목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우 목사의 찬송을 부르면서